가수 김종만님의 무대 유랑청촌 여러분 박수로 정해볼까요? 나와주세요 유랑청촌 눈물어 있는 단마루에 시 흔들던 어머니 하늘마저 어두워진 마무리되받아나 길 떠나는 우리 아들 조심하더라 그 소리 아득하니 벌써 70년을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우리 엄마야 마요 제 너머 길도라는 우랑청촌아 어딜 가면 그리운 님 다시 만날까 정주면 이별인데 그 어디 머물까 그 세월 아득하니 벌써 80년을 보고 싶고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우리 아버님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우리 어머니 한글자막 by 한효정